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나이가 들어보지 않으면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신봉용 교수님 역사를 하신 분이죠. 나이가 아마 8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여생을 절약하려는 데카르테의 충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나이가 들고 보니 여태 뭘 하고 살았지라며 되뇌일 때가 가끔 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소망은 한정이 없고 욕심은 한정이 없고 본인이 이룬 것은 뭐 아주 보잘것 없이 보이게 되니까 여태 뭘 하고 살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돌아 꼽아보니 남다른 격동기에 그렇게 허둥대며 강산을 돌아볼 틈도 없이 살았다. 정신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55세부터 75세가 황금기였던 것 같다. 55세, 75세. 무슨 뜻으로 황금기라고 이렇게 신봉용 교수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55세 이후가 되면 책임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가장이 되면 본인이 먹이고 입혀야 될 그런 책임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거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책임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이 황금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이 별로 없이 다 가는 거죠. 설령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 세월이 가면 다 이렇게 퇴색하고 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이 그냥 다 여러분들 뭐죠? 그냥 쓰러져 가는 거니까 쓰러져 가는 거니까 뭐 명성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바닷가의 표말처럼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자유로운 시기인 거죠. 자유로운 시기. 자유로운 시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유로운 시기. 책임질 게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한 몸만 책임을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어지르고 가지고 뭡니까? 나라를 생각해야 되니 참 이게 고약한 일이 돼버린 거죠. 아마도 인생의 고비를 가장 절박하게 고민하며 후대의 교훈을 남긴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가 이제 산후의 어머니가 바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세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참 초년의 고생이 심했네요. 아버지는 천재적인 애 넓은이 같은 아들이 싫어 구박이 심했고 결국 데카르트는 가족과 헤어져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사유하는 시간이 참 많았겠네요. 사람은 고독해야 사유를 많이 하니까. 어머니를 일찍 잃었네요.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 같은 그는 향후에 내가 풀 수 없는 기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할 것만큼 자부심도 컸는데 네덜란드에서 활동했구먼요. 1637년에 저술한 방법서술에서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는 명제로 이락 유명 철학자로 떠올랐는데 명성이 높아지자 1649년 스웨덴 초대 여왕 크리스타나가 데카르트를 개인교사로 초빙했고 데카르트는 저녁형 인간으로 늦잠꾸러기였는데 여왕은 새벽형 인간의 수업을 새벽 5시에 시작했다. 데카르트는 죽을 마셨다. 1649년 개월은 유난히 추웠고 그날도 그는 쿨크림의 새벽에 왕궁으로 가다가 폐렴에 걸려 이듬해 2월에 54세로 스토클럼에서 타개했다.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면 80세 90세까지 육박하니까 죽음을 예상했는지 방법소설 말 미에 나도 이제 여생을 절약해야겠다고 썼다. 쿵핍하지 않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효자이면 인생에서 83세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그러니 모두들 인생을 절약하며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방법소설을 너무 늦게 읽고 후회했다. 나도 이제 여생을 절약해야겠다.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야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신봉용 교수님 그런 항상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네요. 오늘 여러분 이걸 보다가 참 48세면 아주 젊은 나이인데 2018년도에 공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진 아주 엘리트 외교부 여러분들 김은영이죠. 과로 때문에 아마 쓰러지셨는데 그 당시에 김은영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쓰러졌다는 비보였고 그로부터 5년 6개월 5년 6개월인데 아마 공모상 질병 후직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조선의보에 났네요. 과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48세면 아이들이 손이 갈 때가 2018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다가 뇌출혈료 48세 쓰러진 겁니다.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 아마 남편 되시는 분도 외교 관청을 하시네요. 격무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절을 수행해 왔던 외교부 남아태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정시로 방안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과로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 국장은 쓰러지기 불과 38개월 전에 인사해서 여성은 처음으로 양자외교를 담당하는 지역구 국장집에 임명됐고 1993년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이듬해 외시 28일 거쳐 1993년에 외교부에 입부했고 2001년에는 1970년 동갑내기와 외시까지 나란히 합격한 남편과 결혼했고 어마어마하게 엘리트 여러분들 외교가 아니었네. 일부 외교부 동료는 일주일 시에 겹친 문 대통령의 순방과 김정숙 역사의 출장을 모두 준비하느라 과로한 것이 원인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냐. 이게 48세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언제든지 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늘 기사에 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시간도 이러면 아껴야 되고 에너지도 아껴야 되는 거죠. 자기 에너지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간 쓰지 않고 나도 이제 여생을 절약해야겠다. 여생을 참 아껴어야 되는 거죠.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젊은 날에는 항상 이렇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급박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예방책은 평소에 좀 조심하고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고 그런 건데 나도 이제 인생 이제 여생을 절약해야겠다. 두 가지 여러분들 오늘 신봉용 교수님이 쓰신 논현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담하고 오늘 떠오른 48세에 엘리트 이름들 외교관의 그런 뇌출혈 소식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오브랩 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네. 조금 천천히 천천히 이끌어야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광고 멘트 간단하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 한 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